2022년 상금 랭킹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한게임 뉴스인데요. 프로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페셔널, 즉 프로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는 바둑팬들한테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을 신진서 1승당 1,806만원 벌었다. 이거 좀 부럽습니다. 자, 3년 연속 상금 랭킹 1위를 차지한 신진서 구단. 2022년에는 14억 4,495만원을 벌어들여 이세돌 구단이 2014년에 세웠던 14억 1,033만원의 연간 최고 상금 기록을 8년 만에 경신했다. 이게 이제 에주스 주요 탑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승당 1,806만원을 벌었고 한 수를 둘 때마다 16만원씩 쌓였다. 이건 뭐 상대방이 빨리 던지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상금 총액을 그냥 단술적으로 한번 나눠본 거죠. 그래서 3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진서 구단은 2022년 한 해 동안 14억 4,495만원. 그래서 3년 연속 상금 랭킹 1위에 올랐는데 그래서 3년 연속 10억원 이상 벌었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2014년에 기록했던 14억 1,033만원을 8년 만에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이세돌 구단이 벌어들인 것은 이세돌 굴이 10번기 그 상금이 500만 위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거의 한 9억원 정도니까 그거 빼고 나면은 당시 이세돌 구단이 그 해 연간에 벌어들였던 상금은 한 5억원 정도. 그때는 이미 사실 우리나라 1인자가 이세돌 구단이 아니라 박정환 구단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세돌 구단이 아마 1인자 시절에 연간 상금 10억원 정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 만약 구리 10번기를 같이 했었다면은 거의 20억원이 될 수도 있었죠. 사실 신진서 구단도 올해 응시배 결승전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응시배를 했다. 그러면 환율이 막 12월달 이럴 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우승 상금만 40만 달러인데 그러면 그게 한 5억 6천 막 그렇죠. 그때 한때 1,400원까지 환율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2022년 11월달 또는 12월초 이럴 때 대국도 없었는데 그때 만약에 응시배를 해서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했다면은 연간 상금이 20억원이 될 수 있었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대회 개최 시기하고도 연간 상금 최다 액수하고는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상금 랭킹을 보시면 신진서 14억 4,400. 2등인 박정구단은 뚝 떨어져서 5억 4,300. 그리고 변상일 구단이 4억 3,300. 그 다음에 최정구단입니다. 최정구단이 이제 삼성화재배 준우승한 것도 있고 여자 대회를 2022년에 여자 기성전이 또 5천만 원짜리 있었잖아요. 그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대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3억 8,400으로 4등입니다. 신민중 구단이 3억 1,000만 원인데 신민중 구단이나 강도윤 구단, 원성진, 김지석, 이동훈 이 다른 선수들은 대체로 중국 갑조리그에서 벌어들인 상금이 꽤 큰데 최정구단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3억 8,400만 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유진 구단도 5천만 배 우승으로 거의 1억 원 정도를 단번에 벌어들인 게 있기 때문에 8위에 올라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민중 구단이 그때 봄에 작년 2월이죠. lgb 우승한 게 있어서 신민중 구단이 3등이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밀리니까 변상 1위 4등, 최정이 5등이었습니다. 역시 보시면 김지석, 강동윤, 이동훈, 이창설형 좀 갑조리그를 뛰었던 기사들 그리고 오유진 구단이 역시 10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금 랭킹으로만 보면 여자 1위, 2위는 최정 오유진이다. 그냥 랭킹은 최정 김채영, 김은지로 가고 있는데 상금은 최정 오유진이다로 2년 연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유진 구단이 큰 대회, 중요한 알짜배기 승부에서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역대 연간 상금방 1위에서 7위 보시면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거 이세돌 구리 10번기의 영향으로 14억이 됐던 적이 한 번 있고 박정환 구단이 2018년에 12억. 그러니까 2018년을 허재와 박정환 누가 세계의 1위냐. 박정환이라고 봐야죠. 이 상금으로만 봐도 2018년에는 박정환 구단이 허재 구단보다 아마 경적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진서 구단은 2021년, 2020년 연속으로 10억을 넘었었고요. 이창호 구단이 10억 1943만 원. 이게 2001년이면 21년 전인데 그때 이미 10억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에 박정환 구단이 10억을 한 번 넘었고 이세돌 구단은 이거를 빼면 10억을 넘었던 적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근처가 있거든요. 조금 안 됐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또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써진 게 1승당 11만 위안. 현재 환율로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중국 갑조리그를 뒀는데 이게 2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한국 리그에서는 개인 전승과 팀 준우승으로 7,180만 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2억 원이 넘게 벌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한국 리그에서는 훨씬 더 많이 둬서 또 다 이겼나. 이긴 걸음은 다 이겼으니까. 그런데 7,180만 원이라는 거는 한국 리그에서 신진서 구단은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다. 팬서비스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신진서 구단이 한국 리그에서 받는 상금은 너무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저번 시즌 중국 리그에서 거의 한 20승 정도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포스 시즌까지 앞하면 거의 20승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한 판당 한 35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제목을 보시면 한 판당 1,850만 원 받는 사람이 4,5분의 1 수준을 받고 한국 리그를 뛰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 바동 리그에서 신진서 구단의 처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 기사 상금 1위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르내리고 있는데 2019년이 최종 구단의 최전성기였다는 얘기가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게 상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죠. 4억 5,100만 원. 당시에 우리나라 3위였다고 합니다. 1위는 전부 최종이었다고 하네요. 2013년부터 10년째 지금 최종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7,900, 1억 3,100, 1억 3,000, 1억 5,200, 2억 4,000, 3억 5,400, 4,500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에 코로나로 세계 여자 대회가 다 없어지면서 뚝 떨어져서 2억, 또 2021년에 2억 4,000 했다가 올해 다시 생겨났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3억 8,400까지. 사실 여기에는 삼성화재배 준우승이 큽니다. 그것도 1억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구단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 기사 상금 1위의 변화인데 이게 다 최종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혼자만의 기록. 이거 마라톤을 뛰는데 2등이 안 보여. 혼자 기록 경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외롭습니다. 좀 빨리 동반으로 같이 뛰어주는 러닝메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 기사 2위 부보군들 김채영, 김은지, 우유진 선수들 분발해줘야죠. 억대 수입 기사수. 1년에 총 1억 원 이상 번 기사수는 13명부터 이렇게 7명, 8명, 9명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최고 많았을 때가 2017년에 18명 2018년에 16명이었다가 코로나 요기 시기에 2020년에 8명까지 뚝 떨어졌다가 작년에 2022년에는 13명까지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이 됐는데 아직 2017년대만큼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유진 구단 1억 6,458만 원으로 전체 8위 그리고 지난해 반등시켰던 억대 소득자 리스트는 전년보다 1명 증가한 13명 11위가 김명훈 구단 1억 3,400만 원 12위가 이창석 팔단 1억 5백만 원 13위가 김은지 오단으로 1억 2백만 원입니다. 김은지 오단이 작년에 어마어마 많이 됐잖아요. 그 대국수만큼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70판 정도 도서 1억 2백만 원이면 판당 따지는 그거를 보면 신진석 구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 상금에서는 이창원 구단이 아직도 102억 4천만 원으로 1등 이세돌 구단이 97억 3천만 원으로 2등 박정환 구단이 87억 6천만 원으로 3등 신진석 구단은 57억 대니까 1등을 10억 대를 한 5년 더 찍어야 이창원 구단 근처를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5등이 최천만 구단으로 45억 5천만 원입니다. 프로기사 활동한 기간 같은 걸 보면 신진석 구단의 급격한 성장세를 볼 수 있죠. 사실 이세돌 구단은 은퇴했고 이창원 구단은 이미 사실상 전성기로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금으로 수익이 늘어난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창원 구단이 지금 수입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금 부문의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정환 구단은 아직도 1년에 5억 정도씩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4, 5년 뒤면 여기 1위 이창원 구단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1년에 4, 5억씩을 계속 벌 수 있느냐 4, 5년 동안 그거를 알 수 없는 거죠. 신진석 구단은 앞으로 거의 10년 정도는 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10년 후에도 10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추세로 보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절대 액수로만 비교를 하면 최근에 기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 통산 상금 1위는 신진석 구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조은현 구단, 서봉수 구단 이름 없잖아요. 유창혁 구단까지 사실 그분들이 왕년에 상금을 싹쓸이 조은현 구단이 전과랑을 몇 번 했는데 그거를 인플레이션 계산을 해서 물가 대비의 상금으로 따지면 어쩌면 조은현 구단이 지금까지도 1위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액수로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라는 게 좀 애매해 무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쌀값으로 비교하냐 짜장면 값으로 비교하느냐 집값으로 비교하느냐 버스 비용을 하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대 액수로만 비교하는 게 한국의 기록 통산입니다. 이 기사를 중국에서도 약간 소개하면서 포함해서 중국 상금도 소개한 게 있습니다. 중국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 기사의 2022년 상금은 신진서 구단이 14억 4천만 원의 그로우로 신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혁성세계라는 데에서 기사를 쓴 건데요. 신진서 구단이 다승, 승률, 그리고 연승 기록을 한다면서 연간 상금 랭킹에서도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한국도입니다. 2014년에 이세돌 기록에 14억 1천만 원을 뛰어넘었다는데 여기 멀리 뛰어넘었다라고 썼어요. 멀리. 다시 14억 1천만 원하고 14억 4,495만 원은 한 3,300만 원, 3,4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멀리 뛰었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고 10억을 연속으로 3년 연속 넘겼다. 이렇게 3년 연속 10억 넘긴 기사, 신진서 구단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총 개, 10위까지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표로 그려놨네요. 이게 런민비, 인민패로 중국 돈으로 환산한 거죠. 781만 런민비 정도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중국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중국 백성들이 생각할 때 100만 런민비 그러면 2억은 조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거기부터를 굉장히 큰 돈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물가라는 게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이 94만 9천 그리고 강도인 구단이 140만 여기가 100만 런민비 거의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의 1년 수입 정도면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수입이다. 그러니까 굉장이라는 건 일반 서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원성진 구단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밑에는 조금. 100만 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에 관련된 기사는 없는데 중국 기사들의 상금, 탑10을 계산해서 올려놨습니다. 1등이 154만 7천 328 위안 여기 중국은 단위가 만 단위라서 우리나라처럼 세 단위로 컨바를 찍지 않고요. 만 단위로 컨바를 찍어요. 이게 리시아 나와요. 1등이 리시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4만 7천 3백 이게 거의 3억 원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단위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여기 대략 한 우리나라 6위권이죠. 5위 신민중 구단보다는 적고 강동윤 구단보다는 많습니다. 3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리시아 나와요가 1등이에요. 이 154만 중에서 100만 위안이 왕중왕전이라는 단위대회 상금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최하는 취저우 랑커베 그게 또한 50만 위안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리시아 나와요가 1등인데 그런 의미에서 치팅이라는 의혹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의 다른 일반 바둑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봉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국봉으로 생각할 때 리시아 나호를 깎아내릴 수가 없는 게 리시아 나호가 없으면 지금 중국 바둑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왕싱하우가 2등인 거에는 153만 위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글로비스 배 상금 같은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TWT 배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TWT 배는 공식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랭킹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지만 TWT 배가 60만 위안인가 그렇거든요. 작년 1월 3일인가 4일인가 연초에 했던 대회잖아요. 그게 포함이 돼요. 그리고 예후 인기 쟁패전도 또 50만 위안짜리를 왕싱하우가 작년 연말에 우승을 했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예후의 대회를 공식 대회로 인정하지는 않아서 등급 랭킹 매길 때는 계산하지는 않지만 현금 매길 때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국 바둑협회 거기에 가서 대회 일정표를 보는 데 보면 TWT 배회 그리고 타이점에서도 상금 크게 걸고 하는 데에는 대회 일정표란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써 있습니다. 상금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선수들의 대회 일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다만 중국 공식 대회하고 겹치는 거는 인터넷 대회에서 일정을 조정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상금이 나와서 왕싱하우가 비공식 대회로만 100만 위안 이상을 벌어들인 게 있기 때문에 여기 2등. 거의 차이가 없죠. 리시안하우와 왕싱하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위팅, 양딩신, 판팅위, 딩하우, 당이페이. 커제가 8등이에요. 커제가 56만 위안으로 8등이고 구이의 리친청, 구찌하우. 여기 보시면 6, 7, 8, 9십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4, 5등이 조금 비슷하고 미위팅이 3등으로 미위팅이 작년에 최다 대국자잖아요. 그만큼 활동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 커제한테 기대를 접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랭킹은 높으나 1등이니까 상금이나 다른 화력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 기사에 대한 중국 반응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14억 4,450만 원 상금이랑 거기에 아까 제가 멀리 뛰어넘었다. 이세돌을 꺼한 거. 이게 맞는 표현이냐. 이 멀리라는 두 글자로 신신서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세돌 그 시대에는 이미 최고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시대에는. 그때는 이세돌이 최고가 아니었죠. 우리나라 2등이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따져도 커제 갈등이었고 박정환이 2등이었고 이런 시절이었죠. 10번기 500만 위안. 500만 위안이 9억 원 정도니까 상금의 가치를 따졌을 때 지금 신신서가 확실히 이세돌을 멀리 뛰어넘은 게 맞다. 이 사람은 편집자가 멀리라고 쓴 거는 이상하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게 탕웨이싱은 수입 없어? 이런 거. 탕웨이싱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 10위 안에 없네요. 탕웨이싱 랭킹이 중국 20위 안에도 없어요. 랭킹 20위 안에도 없으니까 상금 그럴 수도 있죠. 니네들이 젊어서 잘 모르나 본데 이창호분이라는 석불의 존재를 잘 모르는구나. 신진서의 그런 위대함 그런 거는 아직 그렇게 길지 않다. 그다지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창호는 대개 1위를 16년, 17년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이창호한테 멀었다라고 하는데 신진서도 지금 진행형이니까 그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퍼제 인터넷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포함 안 시키는 거야? 퍼제가 빌리빌리라고 우리나라 유튜브 같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구원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거 포함시켜봐. 퍼제가 인터넷으로 돈 벌어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포함시켜봐. 이렇게 약간 빚 공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없는 다른 댓글들도 여기 밑에 있는 거. 추가로 더 볼 수 있는 댓글들도 한번 보시면요. 신진서의 최근 2년 동안의 통치력의 현상을 보자면 국내 기전의 전승. 이건 국내 기전의 한국바등리그입니다. 한국바등리그에서 2년 동안 30연승 중이다. 국제대회에서도 완전히 통치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승 중이고 우리나라의 퍼제는 신진서한테 한 번도 못 이겨봤다. 중국 갑조리그에서 작년인가 한 번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 아이가 한 번도 못 이기고 있다.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바둑계를 완전히 개혁시켜서 다른 세상의 현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과 한국의 양국의 프로기사들의 개인의 상금은 같은 동급이라고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중국 1위가 3억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4억 원이니까 5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적도 좀 다르고 그런 거고 일본 기사는 얼마나 차이 나냐. 일본의 이야마 유타가 1등이겠죠. 이야마 유타하고 이야마 유타가 일본이 워낙 상금이 크니까 중국 일본 기전 자체 국내 기전 상금이 워낙 크니까 이야마 유타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2022년만 놓고 보면 신진서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진서가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요. 물가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세돌의 2014년하고 14년의 14억하고 지금의 14억하고는 물가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차이가 있긴 있죠. 사실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물가도 많은 차이가 있죠. 그 5배를 그냥 생활 수준으로 5배로 비교를 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상금 랭킹 프로라는 단어를 놓고 상금 랭킹 또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리시아나오한테 기대하는 것. 왜 리시아나오를 중국 바둑팬들은 치팅 의혹이 그렇게 심한데도 리시아나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느냐. 이걸 봐야죠. 토재가 이러고 죽을 수 있으니 리시아나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바둑팬들의 서글픈 마음도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아휴, 니네가 치팅인 거 빤히 보이면서도 리시아나오한테 목매달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치팅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빠른 실내에 도입이 될 거예요. 유시웅 부단이 일본에서 계속 바둑대회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치팅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바둑개도 곧 도입이 될 거고 중국도 결국은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세계대회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내년까지 모든 세계대회가 치팅하기 힘든 식으로 점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